도간의 성주참외,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도간의 성주참외 5kg, 10kg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2대째 참외농사를 짓고 있는 도간의 성주참외입니다. 신선하고 알차며 당도 좋은 참외를 선별하여 택배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만큼 더 좋은 상품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가정용 5kg, 46,000원 무료배송 선물용 로얄과 5kg, 51,000원 무료배송 가정용 10kg, 79,000원 무료배송 선물용 로얄과 10kg, 89,000원 무료배송 도간의 성주참외 5kg, 10kg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계약재배.com